특별훈련교관 제가 맡겠습니다 이거 꿈이야 바닥이 싫으면 죽을 힘을 다해 기어올라오든가 계속 그렇게 바다를 기든가 저도 기장님하고 비행하기 정말로 좋지만 또 싫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각비까지 가져오지 마 감정조절 못할 거면 휘를 놓는 게 맞아 왜 기장님은 저한테만 감정적이십니까? 기장님의 기분이 중요하면 한다진 부기장의 기분도 중요합니다 한다진 좋아합니까? 기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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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제 일에는 뭐 신경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